아니, 나이도 어린 게 왜 저래, 쟤는? 누가 아니래? 이 사람들이 정말... 환자분? 왜요? 여긴 안정이 필요한 임산분들이 입원한 병동입니다.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 곳이죠. 그래서요? 큰 소리로 떠드시고 싶으시면 저쪽에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쪽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식이나 경우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정도 매너는 지켜주시겠죠? 김영미, 돈 한 채 먹고 해. 생각 없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저기 박 선생. 네. 그 318호 강수하 환자 되도록 박 선생이 좀 봐줘. 담당을 완전히 바꾸면 교대 근무가 안 맞으니까 그 환자만이라도 박 선생이 좀 해줘. 네, 그럴게요. 한국병원 이상식인데요. 제가 NICU 자리 하나 있나요? 쌍둥인데요. 이 선생님이 인큐베이터 자리에 있다고 하셔서 입원시킨 건데 그걸 다른 학위한테 쓰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있지는 모르는 거 아니지만 우리 병원 선물 더 신경 써주셨어야죠. 자리가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스트도 통화 중이세요? 점심 먹었어? 어, 먹었어. 재석아. 아직 24시간 안 지났거든. 내일 얘기해 24시간 채운 뒤에. 24시간. 선생님, 저 민수영이에요. 바쁘세요? 민수영 씨? 선생님. 진도 와요? 아니요.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본원으로 갔더니 선생님이 이리 가셨다 해서요. 그래도 집이 멀잖아요. 본원은 이석주 선생님이면 수영 씨 같은 재생불량성 빈혈환자 경험이 나보다 훨씬 많으시고 협력할 다른 과 스태프 선생님들도 모두 훌륭하셔서 일부러 거기로 인계하고 온 건데.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이 아기 못 가졌을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임신 유지하면 제가 위험하다고 아기 포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위험하지만 한번 해보자고 하셨고 또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새벽이라도 전화하라고 핸드폰 번호도 주셨잖아요. 선생님한테 애기를 낳아야 안심할 거 같아서요. 저 여기서 애기 낳고 싶어요, 선생님. 지금 몇 주째죠? 38주요. 치료는 잘 받았어요? 약도 잘 먹고 수혈도 받아서 혈소판도 많이 올랐어요. 알았어요. 입원 수속하세요. 피검사 결과 확인하고 바로 유도분만 시작할게요. 배 뭉쳐와요? 네. 아파요. 진통이 잘 안 걸리네. 저 아프다니깐요. 지금보다 더 아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어림도 없어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촉진제를 최대 용량으로 쓰고 있는데도 진통이 잘 안 걸리는데요. 몇 배나 더 아파야 돼요? 오늘 하루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자궁 수축이 있긴 한데 약한 수축이라서 자궁 입구에 변화가 없네요. 유도분만이 하루에 안 돼 위삼을 결리는 경우도 흔하니깐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Q. 누구세요? 이상승 선생님 계세요? 누구신데요? 정유선이라고 전해주세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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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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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마 만이야 너무 오랜만이지 아 형이 어쩐 일이야 일 때문에 커피 마시면서 얘긴 하자 그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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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아 아 아 아 연락도 없이 한국에 어쩐 일이야 수 가야 아니 일 때문에 여기 일은 어때? 답답하지 않아? 재미있어. 액티브하고. 미국하고도 다르고, 아프리카하고도 또 다르고. 표정 밝아졌네. 여기가 좋은가 봐? 그럼. 한국이잖아. 참, 형은 잘 계시고? 조카들도 많이 컸겠다. 완전 무섭게 크고 있지. 잠깐만. 어쩌지? 가봐야겠는데. 가봐. 기다릴게. 뭐 왔다갔다 하면서 놀고 있지 뭐. 너 나한테 무슨 할 말 있지? 뭔데?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있어. 무섭다. 그럼 조금 이따 봐. 어, 서 과장. 어디 가요? 분만시래요. 마침 잘 됐네. 나 이거 좀 봐줄래요? 이게 뭔데요? 어, 거기 밑줄 칠 부분. 요번 해보에 실릴 칼럼인데. 아니, 그냥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나지 지게 나지. 그냥 딱 들리는 게 꼭 집어 말 못하네, 다들.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야. 근데 우리 서 선생은 그냥 칼이시잖아.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이쪽이 더 눈치가 정확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여기서 뭔들 해요? 어? 선도장님. 인사들 해요. 여기는 이상식 선생하고 매일 고분분투하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오재호 주인과장님. 서혜영 과장. 이쪽은 미국에 살고 있는 내 친구의 고명딸 정유선 양. 이상식 선생 친구예요. 아, 그래요? 미국에서 보러 왔어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미인이시네. 의과대학에서 동문수학하고 국경 없는 의사회로 아프리카에도 같이 갔다 왔지요. 미국의 다국적 제약에서 코엘에서 모셔간 아주 대단한 재원이에요. 이상식 선생님이 스카우트 거절한 덕분에 제 차례가 된 거죠. 티오가 하나뿐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정작이 우리 이 선생은 이런 미인 친구분들도 어딜 갔나? 콜이 와서요. 아, 그래요? 그럼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 고마워요. 맞아. 어쩌지? 더 구경 시켜주고 싶은데 해이가 있네? 아, 아니에요. 바쁘신데 제가 페리키쳤죠. 너너너너. 그런 말이 어딨어? 이제 과장님. 과장님이 안내 좀 더 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글쎄 센터장님이 직접 모시고 다니면서 가이드를 하드라니까 뭐 빼긴 재벌이에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아버지가 의사 출신에 성공한 교포사업가래 교포사업가요? 제대로 낚으셨네